안녕하세요. 소다마을 야생아입니다. 밤새 비가 오락가락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가 난리를 치더니 또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 하듯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찜통 무더위 더위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또 잘 있어주는 식물들, 꽃들 지금 글록시네아는 이렇게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이 글록시네아는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조금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 뚜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행인분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창가 제일 앞에 있어서 비오면 그냥 비는 치어들어오는 비는 이렇게 맞고 있어요. 예쁘죠? 글록시네아? 저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또 가는 아이가 있어요. 흑끄시아 이렇게 우아이는 아주 잘 있거든요. 이거 하얀색 근데 이 흑끄시아는 얘가 자꾸 말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꽃은 달려있는데 어? 꽃? 이렇게 꽃이 달려있었는데 꽃도 피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싹 씻어서 이렇게 물에 담궈놨는데도 얘는 살지를 못했네요. 결국엔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흑끄시아가 저는 이제 3개 남았어요. 그래도 음 3개는 영풀석이거든요. 얘는 지금 그냥 간에는 직립형으로 자라는 애인데 이런 아이들은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넝쿠성 이런 흑끄시아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착한 것 같아요. 얘도 지금 꽃을 계속 피면서 이렇게 꽃머리는 여전히 계속 잡혀있어요.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있습니다. 앵초들도 그냥 아주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이들 음 요아이들은 그래도 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또 물을 줘야 되겠네요. 음 필리아 페페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요. 음 사묵한 제라늄도 이렇게 간아이들은 카고 이렇게 이렇게 우이 옆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있구요. 지금 요거 제라늄 음 요아이들 제가 요거 녹소프에다가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대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짱짱하게 잘 있죠.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사묵했는데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요렇게 음 어떤 림프도 계속 이렇게 꽃이 달려주고 있어요. 요렇게 끝없이 요런 애들 물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물을 그리고 얘는 흙이 지금 토동인의 흙에다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토동인의 흙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거라서 음 조금 자기 그 뿌리 있는 데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어 그 상토 피토머스 그 흙이 있거든요. 조금은 있는데 어 주변의 흙들은 다 토동인의 흙으로 심어 놔서 아직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어 물을 조금 말리지 말리면 얘네들이 음 이렇게 잎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물 조절을 음 잘 해줘야 됐답니다. 거의 음 이틀에 한 번씩 음 3일에 한 번씩인가 요렇게 주면 음 잘 있답니다. 이거 워터림프도 약간 어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요아이도 요아이도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끝에 얘가 확실히 제일 꼭대기라서 여기가 얘가 신호를 보내요. 잎이 하나씩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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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없는 이유가 물이 고프면 얘가 잎이 먼저 여기서 말라더라고요. 제일 꼭대기라서 물 올라가는 데 마지막이거든요. 요리가 얘가 반응을 해요. 잎이 목이 마르다고 얘도 계속 이렇게 꽃이 풀면서 잘 있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음 파티들에서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피는 것 같아요. 여기만 있고 그냥 꽃송이가 이제 많이 없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싹소를 코레리아 또 요렇게 제라늠 리갈들 이렇게 저는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해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식물 등을 이렇게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식물 등 아래에 있어도 햇빛만큼 햇빛을 직접 이렇게 받는 거 하고는 조금 뭔가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도 여전히 이 아이들이 음 그럼에도 꽃이 피워주고 지금 이렇게 여름에 어 물음 없이 이렇게 잘 있어 주는 게 너무나도 기특한 이런 아이들이랍니다. 또 여기는 여러 종류의 식물 재란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식물 등 아래에서 이렇게 푸고 이렇게 선반에서 4단 선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 해를 통해서 받아지는 그런 영양분을 음 제대로 식물 등을 통해서 다 흡수하지는 못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멍멍이 밭불에서 나오는 햇빛 짱짱이라는 어 그 식물 강압성에 도움을 주는 어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거를 다로이야기님이 저희 지금 해가 부족해서 식물 등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어 한번 그걸 사용해보려구요. 그 사용하는 방법을 멍멍이 밭불님 영상에 가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음 그 영상을 참고 삼아서 저도 한번 이렇게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5월달 5월 24일 어 지금 두 달 정도 되었어요. 리갈제라는 아주 그냥 싹둑싹둑 잘랐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또 폭풍 성장을 이렇게 했답니다. 얘는 아리아라라는 리갈인데 얘는 잘라줘도 겹이 안 생겨요. 별로. 그래서 이제 얘는 꽃이 좀 늦게 피는 애거든요. 늦게 피는 아이라서 그냥 그때 한번 잘라주고 그냥 이렇게 요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잘라주든 안 잘라주든 똑같이 키에 얘는 키가 워낙 큰 아이더라구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범위라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 음 아우 그렇게 빠싹 잘라주면 짝이 나올까요 염려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요렇게 짝이 잘 순들이 이렇게 잘 나와서 얘는 막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조그만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어 또 한번 순을 쳐줄거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 잘라주면 여기서 겹가지가 생겨서 또 순이 많아지겠죠. 요 부분 여기에서 이제 동그랗게 한번 만들려고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이들이 다 폭풍 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햇빛 장마철이라서 햇빛도 부족하고 애들이 어디인지 모르게 잎이 그냥 이렇게 뭐라하지 잘 날퍼요. 진짜 그야말로 잎이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한번 햇빛 짱짱을 뿌렸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어 멍멍이 바풀린 보니까 3일 정도 되면 잎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엽록소가 굉장히 진해지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1리터 요기 이게 지금 1.25병인데 요기 1리터를 맞춰가지고 지금 음 저는 뭐 주사 액 1cc 1mm 계산을 못하겠어서 요거 조그만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희석을 해가지고 한번 뿌려줘 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옆면 옆면 시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잎에다가 주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한번 뿌려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한번 닮아 드릴게요. 얘네들이 지금 보이는 해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도 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방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식물등을 보면서 식물등 아래에 있지만 여기 리발제라드 요런 아이들은 그냥 있어요. 요거는 저기 장미허브 장미허브 다 꽃밭으로 나가 있는데 요아이는 나무가 조금 거해요. 요아이를 지금 밭으로 안 내갔는데 여름 장마시면 장마 끝나고 나면 꽃밭으로 한번 내가 봐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햇빛짱짱 지금 보면 햇빛짱짱 제가 안 보여 드렸나요? 요렇게 햇빛짱짱 이라는 요아이를 멍멍이 밥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햇빛짱 부족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다로이 이야기님이 요거를 저에게 보내주셨답니다. 다로이 이야기님 제가 요걸 받고 지금 한참 되었는데 사용할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봅니다. 요아이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뿌려주고 있으니까 요아이들이 어떻게 잘라지는지 제가 다음에 영상에 한번 담아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식물등도 없어요. 방에 있는 아이들은 식물등 아래에서 크고 있는데 여기는 거실에서 그냥 자연 햇빛 잠깐 들어오는 거 받으면서 이렇게 새 잎이 자라면서도 막 웃자라고 있잖아요. 얘는 원래 얘는 밖에 베란다에 안방 베란다에 있었는데 요거 뿌려주려고 들여온 거예요.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하니까 얘도 웃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짱짱이가 이렇게 잎이 짱짱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웃자라는 걸 방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야무지게 웃자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옆면 시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식물등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뿌려줘 볼게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반응은 더 빠르겠죠? 이 햇빛에 아니 뭐지 식물등 아래에 있다 보니까 식물등 아래에 있으니까 식물등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빛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이제 햇빛만큼 햇빛에서 얻어지는 그런 강압성 기능을 다 누리지 못하는데 햇빛 짱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더 도움을 주니깐 얘네들이 더 얼만큼 짱짱하게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도움말이 재료들이거든요 요건 저거다 다네요 그래서 제가 재료들 위주로 햇빛짱짱을 한번 사용을 해 보려구요 지금 식물등 아래에 있으면서도 애들이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하긴 하죠 충분히 이렇게 뿌려주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듬뿍 뿌려줬습니다 재료님들을 아주 그냥 잎에다가 듬뿍 뿌려주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변해가는 과정 한번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햇백 짝짝이를 뿌려줬는데 여기는 지금 식물등이 없다고 했잖아요. 식물등 없는 데서 자란 아이들하고 식물등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 아무래도 식물등 아래에 있으면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래도 한번 이 아이들 지켜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베란다에 있어서 그런지 색깔이 얘가 조금 더 이런 아이들보다 좀 진하기는 해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다로이야기님이 보내주신 햇빛 짱짱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환경이 열악하지만 이렇게 제라님들이 또 이렇게 이거는 밀갈제라가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저렇게 아주 그냥 근데 이 햇빛 짱짱을 뿌려주면 이 염력소도 짙어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파리에 이 잎에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이 잎이 건강하면 꽃도 굉장히 풍성히 피워준다고 하네요. 그럼 꽃 피워주는 데도 도움이 되어준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지금 꽃들이 피고 있지만 아직 애소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근데 이 햇빛 짱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잎이 건강하면 또 꽃들 어떻게 피워지는지 그런 변화가 있겠죠? 여기 햇빛 짱짱을 통해서 뿌려진 아이들이 예쁘게 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저도 한번 보고 싶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